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아멘 다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됩니다 입니다 마음이 둔하여 진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어제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 중에 52절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 이러라 지금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체험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 방금 전에 정말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반나절 정도 지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 문제와 사건 앞에 금방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트만 2025 선포와 휴 힐링 라운지 설립 감사 예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드디어 파키스탄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역과 민족보고만을 위해서 그리고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보고만을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이 없는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모든 응답의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은 누군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 행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둔화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화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스케일과 응답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단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하고 영적으로 깨어 24, 25 영원의 그 인생 작품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배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오병여 기절을 체험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5천명 여자, 어른, 아이 다 할 것 없이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약 2만 명 정도로 추상되는 그 많은 인원들을 다 먹이시고 열두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 오병여의 기적을 그 현장에서 체험한 무리들은 흥분하고 들뜨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을 구하러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든 문제, 즉 로마로부터의 압제와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이 땅에 육신적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 속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또 엄청 띄워줬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왕이라도 된다고만 한다면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자신들은 적어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지 정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그 기적을 보고 흥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함께 있던 제자들 또한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곳곳에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이 기도로 완전 생활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도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역을 마치신 후에 또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축사였습니다 바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된 24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거냐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과 제자들이 마음이 둔화해졌다라는 사실을 대비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격언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생 청사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이라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저는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쓴 기도가 전부가 되어야 하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라오지 않고 너는 나를 능력이라고 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내게 기도하지 않으니 너의 영혼이 곤고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처럼 기도로 24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한마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분명한 결과를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현장의 그 응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체험하여 교회와 지역과 237 나라 곤룩의 장마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우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역풍 속에 힘겹게 노를 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업 출신들이었지만 어떻게 손 쓸 엄두조차 내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난 지 술이나 되었고 바람이 거스르니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무슨 의미냐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그러한 고통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그런 고통을 지금 밤 사경까지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언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떠날 때는 분명히 초저녁이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그들이 배 위에서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또 그냥 내버려 두셨냐? 4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노젖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가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 큰 위로와 해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하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그 원인들이 다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돼 있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계실 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다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정하고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시니까 배에 올라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었겠다 싶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찾아오시긴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오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찾아오셨는데 또 유령처럼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제자들은 풍랑을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이 오병이와의 기적까지 체험한 제자들은 굉장히 굉장히 흥분하고 들떠있는 상태였을 것이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 그런 마음을 하시고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자신이 이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이적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풍랑이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무서워할 이유도 흔들리거나 좌절할 필요도 특히 불신앙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2사의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불가운데로 지나갈 시간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그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등등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의 그 발 아래 다 밟아 없애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가는 현장, 현장마다 믿음의 망대 또한 견고하게 세우셔서 괴와 지역과 2, 3, 7과 또 곤륙의 장막터를 넓히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는 또 성찬식이 함께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둔화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이 성찬의 핵심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진리 유일한 복음을 현장에 전하고 그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둔화해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면서 스타트만 2025에 또 전무후무한 부용의 주욕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